마지막 축구까지 다 왔다, 우리! 둘 다 모으세요 문 열렸습니다 문 열자마자 들어왔어요 5시에 오픈이 나오고 오늘 뱉어지게 먹어도 돼 몸 많아 차워하다가 왔어요 왜 종일? 차워하기 전에 게임하자 게임하고 따라와 나라 처음 카드 한 거 같은데? 근데 아웃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케미 뭐 하자 왔어요? 하루 종일? 몇 시에 일어났어? 11시에 일어났어요 11시에 일어났어요 또 잤어요 이름날 자지? 주말에 자야지 총장님들 오늘 왔어요 게임 많이 하네요 선생님은 영등하게 선직하다 일하던데 유튜버잖아요 선직 애교보려고요 나의 초보를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세요? 저쪽으로 카메라 아니요 구독해드려요 이름 뭐예요? 아니요 그리고 취미 조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8학년이 이거 8학년이다? 열심히 8학년이 감사합니다 8학년이 8학년이 4학년이 6학년이 5학년이 먹방을 시켜서 드십니다 과연 저희는 채널이 먹방을 시켜서 먹방을 시켜서 저는 요거에 음식을 먹으려고 그리고 보여주신 저의 집은 딱밥 딱밥맞기 짠 사람 4명 채널이 4명 꼴밭맞기 네. 알겠지? 정한 거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알래媽이 시키러시오. 거짓말 잘 모르겠어요. 가인이라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성길 어려운거 나왔어 귀성길 길 길냥이 이씨 이씨 이빨 이빨 빨강 강 강 강 강 강 몰라요? 엉덩이를 이랬어 빨리 왜 이렇게 물 물 물 물 물 기린 기린 오 기린 나왔어 린 린스 아 맞다 맞다 엉덩이로 이름쓰기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달달 지금부터 payment 도룩이 이 які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